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상반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또 하반기 남은 시간 우리가 잘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6월 모평 이후에 지금 3학년이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걸 다시 중간 점검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쵸? 그 중간 점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 마무리까지 잘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올해는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와 함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향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여기에 남은 시간 후회 없이 공부하기라고 써놨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예요. 남은 시간 정말 후회 없이. 그 후회 없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후회가 없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가 나와야죠. 그쵸? 결과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일단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간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잘했어. 아 지난번에 이렇게 할걸. 아 그때 왜 이렇게 못했지? 아 진짜 바보 같아. 이런 후회가 없는 선택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꼭 손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후회 없이 공부하기라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복잡한 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할 거냐? 아무래도 이제 이 이번 시험을 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EBS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월 목표 이후에 또 예를 들면 이제 9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EBS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볼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올해까지가 70%가 반영이 되잖아요. 물론 그게 EBS가 문학도 나오고 독서도 나오고 화법, 장문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문법까지 다 합쳐서 70%가 됩니다만 최상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EBS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뭐 기출로 다 이제 탄탄하게 다 실력이 다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EBS 이제 여유 있으면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BS 뭐 안 본다 해도 기본 실력이 탄탄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EBS에 대한 이야기를 뭐 몸으로 실제 이렇게 느끼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대체 뭐부터 손을 대라고 하는 건지 문학 공부하장이 너무 많고 독서는 또 왜 이렇게 많으며 기출은 엄청나게 많고 지금 상반기를 지나오는 지금까지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놓기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건 없이 그냥 시간이 가서 와 미치겠네 이런 생각 들고 있을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서 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이제 생기고 시간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조금 더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벽에 탁 가로막힌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답답하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먼저 EBS부터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잡아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70%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다른 지문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70%가 일단 채워져 있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 30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지 70도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30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나올 수 있는 건 30밖에 안 되잖아요. 70은 그냥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 또는 자기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문턱에서 딱 걸려가지고 맨날 넘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잡고 갑시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뭐 메가스터디에 선생님이 있는데 굳이 EBS 강의로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고농식 EBS 수능과 특강 운문편, 산문편 그리고 수능완성까지 이제 시리즈가 다 나왔습니다. 일단 운문편, 산문편에서 공부할 작품들은 모두 합쳐서 127편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수능특강이 일단 수능완성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양도 많고 또 그 내용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와 언제 끝내자 선생님? 한 달 만에 다 끝내겠어요. 아니면 무슨 보름 내에 끝내겠어요.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꼼꼼하게 보고 시험 전까지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또 안 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운문편, 산문편 같이 이제 고능추 2B에서 수능특강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수능완성도 지금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양쪽으로 봤을 때 수능완성은 좀 35편밖에 안 되니까 와 이거 좀 먼저 할까?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운문편, 산문편 쪽에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이쪽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수능완성으로 넘어오는 거라 여기를 먼저 끝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완성으로 넘어오는 게 여러분들이 뒤쪽 가서 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걸 공부를 나중에 하려고 밀어놓고 보면 얘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를 놓고 가는 거야.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할 때 볼륨 큰 녀석 이 녀석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뒤에 가서 앞에서 일단 기초실력이 다져진 상태잖아요. 다져진 상태에서 뒤로 들어와서 오케이 실전 간다 이거 하고 실전 해놓고 와 이거 뭐지? 하고 기초로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만큼 많은 거라서 못하고 결국 가는 것보다는 여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끝내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게 낫고요. 이것도 빨리 끝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하루에 6개씩 들어, 하루에 7개씩 들어, 국어를 8시간 공부해 이런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수능완성, 예를 들어 수능특강, 문문편, 울문편, 산문편, 문학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학작품이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수업을 잘하거든요. 수업을 잘하고 거기다가 또 선생님이 문학을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독보적인 그런 어떤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면 아 그게 그런 내용이었지라고 정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어디 자수서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거 밑줄 쳐 있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수업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연결되고 나갈 수 있는 작품들, 기출부터 시작해서 이 작가의 또 봐야 하는 작품들 그리고 다른 작품들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처음 시작부터 줄거리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선생님 강의에다가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엄쌤 만두라고 있죠. 손글씨 정리노트. 그거 하나면 그냥 127편 나와 있는 거 35편까지 싹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 배운 작품이 나와도 이미 기반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용해서 자기 실력으로 시험장 가서 문제 풀 수 있고 또 지문 읽을 수 있으니까 이 강의 빨리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수능특강 수능완성이랑 같이 더불어서 단무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가니까 만두도 나오고 단무지도 나오고 분식집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름을 붙여서 같이 가는 거니까요. 만두 같은 경우에는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서 가득 찬 만자에다가 머리 조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 단무지는 단숨에 무리하지 않고 지금 푸는 기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배운 내용들 바로 여러분들 정의하면서 개념 약한 것들, 문제 유형 약했던 것들 우리가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들에 관련된 이야기 700문제 넘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통해서 싹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약점이 뭔지가 문제를 통해 나올 거예요. 그냥 개념 정리했어요 선생님. 기출 문제 몇 번 돌려봤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풀면서 왜 아직도 문제를 잘 풀지 못할까요? 작품은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문자하고 연결을 지어보니까 평가원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기준이 생기지 않았던 친구들은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단무지로 워크북 같이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게 되면 아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세트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공부하다 보면 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화법, 장문, 문법, 문학, 독서 다 들어있는데 그 나와있는 내용들이 독서만 여러분들이 맨날 독서, 독서하다 보니까 마치 화법, 장문, 문법 그리고 문학은 잘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사는데 실제로 나오는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을 보면 독서도 틀리고 화법도 틀리고 장문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문학도 틀려요. 근데 그중에서 틀린 개수가 조금 적은 게 독서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독서를 좀 잘해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 틀렸는데 특히 더 독서를 많이 틀렸어. 독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야 그거 버리고 나중에 화장문부터 시작해 하고 문학까지 싹 다 막고 들어가면 지금 나오는 등급보다 더 잘 나오겠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이제 큰 틀을 보실 때가 되었어요.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잖아요. 손님 저요 아직도 시험지에 나와있는 선택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무슨 법 무슨 법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분명히 풀었거든요. 근데 다 틀리대요. 그럼 전 뭐죠? 여태껏 공부를 뭘 해온 거죠? 라고 지금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가기 중에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은 개념 강의예요. 개념을 지금 들으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작품도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작품을 아는데 왜 문제를 못 푸니? 문제에 나와있는 선택지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개념서가 집에 있으면 가지고 와서 그거 옆에다 놓고 계속 비교해 보면서 풀고 개념서도 봤고 개념 강의도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문제냐. 대체 실제로 왜 난 적용이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이 되면 선생님 가기에서 화법, 장문, 문법, 문학, 독서까지 실전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개념들을 풍부한 예시와 함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빨리 강의 완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별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지금 들은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개념이 저는 약해요 선생님. 와 저 진짜 3등급 이상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맨날 3등급 언저리에서 지금 놀아요. 그런 친구들이라고 그러면 무비구어 더 비기닝을 지금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일단 지금 들어서 개념이 정리가 됐다. 선생님 저는 이제 개념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약한 분명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들어가주면 선생님 강의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엄쇠의 문학노트예요. 이 문학노트 같은 경우는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이랑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작품은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되면 문제풀이 편이 있어요. 이 강의는 정말로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예요. 물론 작품 설명하죠. 하지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이 무슨 말들인지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이 개념에 적용되는 작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수능완성에 나왔던 작품들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어떻게 그럼 이 지문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강의가 지금 나오는 문제풀이 편 강의예요. 뒤에 단무지 실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할수록 되어 있어서요.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풀이 스킬이 저는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작품도 알고 선택지도 아는데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네? 어쩌죠? 이런 친구들은 문제풀이 편 강의를 듣는 게 지금 좋아요. 알았죠? 나머지 강의들 같은 경우는요. 문학종합편은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한테 아마 더 중요할 거예요. 선생님 저 진짜 문학 아무것도 몰라요. 와 이제 3학년 들어가야 되는데 저 이제 내년에 복합적으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수능 강의를 들어가야 하는데 저 문학 작품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막 독서라든가 화법 작품 문법 이런 거 건드려놨는데 근데 항상 틀리면 저 왜 이렇게 문학 아는 게 없죠? 또는 저 내신은 왜 이렇게 안 되죠? 어차피 문학만 보는데 그 문학 나오는 게 선생님 이제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냥 밑줄 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수능형으로 나오는 문학이 대비가 안 돼요. 라고 하는 1, 2학년 학생들은 문학종합편 강의가 진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전 산문, 운문, 현대 운문, 산문 합쳐서 문학교 가서 11종에 나와 있는 진짜 제일 중요한 작품들만 선생님이 뽑아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은 이제 앞으로는 더 못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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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거기서 많은 작품들 100편 넘는 작품들을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진짜 공들여서 만든 강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엄청나게 좋은 강의가 되겠지만 내가 체력이 딸려 이제 그래서 문학종합편 같은 강의는 뭐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좋은 강의예요. 그래서 100편 넘는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쫙 그냥 들으면서 정리하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진짜 중요하나 아주 강의가 될 거고요. 고전 운문 하나, 둘,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딱 벌써 타겟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저 고전 운문 못해요. 해석 못해요. 네, 운문 하나, 둘. 그래서 시조 많이 들어있는 거 가사 많이 들어있는 거 양쪽으로 겹치는 작품 하나도 없이 고전 운문 하나, 둘 요걸로 여러분들이 운문 정리할 수 있고요. 선생님 전 소설 진짜 모르겠던데 고전 소설 봐봐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EBS도 들었고 다 그런데 이거 말고 기출문제 풀다 보면 다른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거 진짜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고전 산문 들으시면 돼요. 뭘 걱정을 해요? 선생님이 같이 있는데 현대 운문, 현대 산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요. 현대 운문을 보면 이게 남의 마음인데 내가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현대 산문 보면요. 아니 고전은 차라리 그냥 권선징악, 개과천선, 해피엔딩 딱 보이니까 오히려 이해가 편한데 현대 산문은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이거 왜 말을 하다 아니 왜 소설을 이렇게 쓰다 말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는데? 와 선생님 저 문학은 둘째치고요. 전혀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네? 또는 선생님 저 한국사 제가 알거든요. 근현대사 짝 정리를 했는데 작품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현대 운문, 현대 산문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3학년 N수생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농축이비에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들어오면서 문제풀이편으로 가시면 되고요. 문제풀이편으로 들면서 문제풀이기법을 배웠는데 방법을 배웠어 이제 혼자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는데 개념이 문제다. 물론 내가 엄쌤이 문제풀이편에서 당연히 개념정리를 해줘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세밀한 그런 어떤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창피하지만 저는 노베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을 지금 빨리 가서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자 문학은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저는요 근데 독서도 문제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진짜 저 문제풀이 방법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적용을 못해요. 어느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 제가 다 인강 안 들어본 거 없고 그리고 제가 이거 다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문제만 나오면 풀지를 못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진짜 독서가 큰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엄쌤의 독서노트 들어가면 돼요. 이리저리 헤매다 길을 잃은 너를 위한 엄쌤의 독서노트예요. 그래서 총 해서 우리가 128편 독서 작품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중요한 지문들은 다 넣었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되는가 라는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공부를 할 건데 문제풀이 굉장히 꼼꼼하게 해줄 거고요. 그 말은 많이 들어봤죠. 답의 근거, 문제의 근거, 문제의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라고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눈에 그게 보인 적은 없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로 문제의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라는 걸 그리고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을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걸로 선생님의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128편 앞부분에 있는 건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무지 통해 연습하면서 자기 실력을 맞추고 나가면 독서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기반 잡힌 상태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45문항, 45문항 80분 내에 풀면 되잖아요. 더 멋있게 풀고 싶어요. 더 폼나게 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땐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것도 안 되고 여러분도 없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나랑 유명한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 다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답이 어디 있는지 근거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제대로 공부할 거니까 이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혼자 공부해도 되고 이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한 번 흉내내 보고 싶었던 그런 강의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독서가 지금 약해요. 선생님 지금 이게 하반기 미치겠네. 진짜 시간도 없는데 뭘 해도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가. 그럼 마지막은 선택의 선생님이에요. 이거 같이 가셔야 돼요. 아셨죠? 엄새베 화법 장문 노트는요. 사실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법 장문을 꼭 굳이 강의까지 해야 하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독서만 못해요. 문학만 못해요. 화법 장문 그건 잘해요. 문법도 좀 잘해요. 이게 아니고요. 화법 장문도 나중엔 고장나고 문법도 고장나고 문학도 고장나고 독서도 고장나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놓치고 정리 못하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 국어에 탁! 앞니만 한 번 맞고 탁! 뒤통수 한 번 맞고 그리고 꼬꾸라 잡고 나머지 시험도 줄줄이 망치대? 아우 이러면 다른 선생님들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고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엉키기 시작하면 이거 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원래 그렇거든?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엉키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와 이거 뭐지? 하고 잡아 뜯으면 결국 망가져요. 근데 시간을 드려야 돼. 시간 드려서 이리 이리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확 하고 풀리고 달라. 그치? 근데 우리한테는 바쁘면 그 시간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가. 그래서 엉켜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풀어주려고 엄쌤의 화법 장문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진짜 많이 풀 거야. 문제 많이 풀 거고 어디에 답이 있고 어떻게 찾아야 되고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까지 1, 2, 3번 어떻게 접근할까? 4번부터 7번까지 융합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래? 그 다음 나중에 8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풀어갈까?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다 꼼꼼하게 볼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돼요. 한 번만 선생님이랑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 그 다음에 기술 문제 뭐 사관학과 경찰학 때 다 가지고 와서 촥촥촥촥 풀면서 그냥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화법하고 장문이 약하니? 어떻게 약한 거 아냐고요? 10문제 중에 하나 틀리면 약한 거예요. 그걸 왜 틀리고 앉았어요? 그건 다 맞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니 뭐 변명 필요 없고 어떤 데는 맞고 어떤 데는 틀리고 아니고 너 어차피 독서 틀릴 거잖아요. 문학 힘들 거잖아요. 문법 가서 실수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화작 10문제는 맞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본인이 준비를 하겠지만 혹여 생길지도 모르는 절대로 안 되는 실수를 할까 봐 두렵다면 화법 장문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요.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화법 장문은 그건 선생님 안 틀려요. 10문제는 당연히 맞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게 될 거고 실제로 다 맞게 될 거예요. 알았죠? 마지막에 이제 언어문법 노트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제 문법이나 독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험생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험생이라고 그러면 뭐 수업을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니까 아 이거 이제 선생님 저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문법 안 틀려요.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선관을 가진 여러분들 축하해요.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와 이거 유명하대 와 저거 유명하대 해서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 진짜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왜 나하고는 안 맞지? 라든가 선생님 제 개념 완전 다 알아요. 근데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항상 하반기에 마무리는 그건 것 같아. 아는데 적용을 못해. 와 환장하겠네. 아는데 뭘 못해요? 이걸 적용을 해서 문제를 혼자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이거 어떡할 거야 도대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남들 다 어쨌든 뭐하고 뭐하고 뭐한데요? 할 때 여러분들은 남들 눈치 보면서 야 공부하냐? 이러는 거 그냥 다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해갖고 왔는데 그러면 압도적인 점수를 달란 말이야.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요. 개념을 익히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약간 또 달라요. 소설을 많이 읽고 시를 읽은 거하고 선생님 저 시를 읽을 때마다 시인의 마음이 뭔지 다 알겠어요.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 이거하고 문제를 푸는 건 다르다 얘들아. 이건 국어국문학과 시험이 아니거든. 국어국문학과에서 전공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문과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건 미안합니다. 그건 우리 소중시험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엄선생님의 어머노트는 가만히 선생님이 이걸 봤어. 어디가 문젠가라고 봤더니 세상에 어디가 문제냐면 개념 다 아는데 적용이 안 돼. 문제하고 연결을 못 시켜. 자기 혼자 못 풀어. 선생님들 푸는 걸 관람 감상은 했는데 자기 실력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고요. 손글씨 노트로 정리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 거고요. 충분히 안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에 넣어놔서 한 권으로 다 끝낼 수 있게 음음부터 시작해서 담화까지 쫙 책에 잡고요. 책에만 잡으면 뭐 할 거야. 실전시험에 적용을 못 하는데 책에 잡았으면 그다음에 그것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잖아요. 음음만 문제 낼 거야. 문장만 문제 낼 거야. 담화만 문제 낸다. 이게 아니지. 한꺼번에 물어보잖아요. 특히나 수능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훨씬 더 진해질 거야. 와 이건 조합의 향기가 점점 더 세지는데요. 융합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문제 풀 수 있게 실전으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같이 모아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보자 해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고뇽축 EBS 수능 특강 수능완성 진행하면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알았다 싶으면 그 약한 부분에 해당하는 걸 모아시면 되고요. 뽑아서 골라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서는 반드시 내가 필기를 엄청 강조하는데 알아 니들은 눈으로 보는 강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그치. 근데 선생님은 공부를 하고 싶어 너희랑 나를 관람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감상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재밌긴 해요. 선생님이 그렇긴 한데 근데 선생님을 보고서 예 재밌는데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선생님이 오 엄성경기 수업 잘하는데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손에 받아들고 기뻤으면 좋겠어. 어 진짜로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본인들이 약한 부분까지 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이걸 다 하기 너무 힘든데요. 선생님 저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요. 그럼 선생님 게시판에 와요. 선생님 게시판은 선생님이 다 답달아요. 나하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커리큘럼 짜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쫙 이렇게 왔어. 왔어.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에도 원래 상반기에도 해왔던 내용들을 지금 한 번 더 이제 축소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고 마무리예요. 중간 점검 371 고음 프로젝트하고요. 최종 점검 371 고음 프로젝트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마지막 고음 프로젝트에서 마지막에 파이널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두 개로 나눈 거야. 6월 모평 봤죠. 6월 모평 분석했어요. 9월 모평 보고 9월 모평 분석 잘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학년도 시험 문제에 예시가 나왔어요. 선생님. 그 2022학년도에 예시가 우리 시험에 반영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의 경우는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아가야 너 2022학년도에 시험 볼 거니. 네? 2022학년도에 시험 볼 거냐고. 아니지. 너 2021학번 될 거지. 2022학년도에 시험 볼 친구들이면 당연히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2022학년도가 아니라 2021학년도 2021학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눈을 돌리기 전에 아니 봐. 반영이 되겠지 당연히. 왜 안 되겠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당신 앞에 있는 자 평가원입니다. 6월 시험 문제 보셨죠. 9월 시험 문제 보셨죠. 그와 유사하게 수능 시험 문제 냅니다. 1차 2차에 걸쳐 우리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지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분석은 끝나셨겠죠. 자 그럼 실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2022년도 시험 문제요 선생님. 중요하지 중요한데 앞에 있는 거 먼저 보고 가야지. 아 선생님 그건 한 번 나온 거잖아요.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 지도인데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 선생님 저 가요. 아니 아가야 6월이랑 9월이랑 이거 지도 가져가야지. 그거를 가져가야 아이템 가지고 들어가야 네가 그 아래에 있는 보스법을 깰 거 아니야. 바구야. 이해했어? 그래서 6월의 고음 9월의 고음 두 번에 걸쳐서 중간 점검 그 다음에 최종 점검 갈 거예요. 여기 나오는 6월의 고음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6월 모평 본 거 하나하나 쪼개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가 시험 문제 이후에 어떻게 듣는가 해설 강의보다 훨씬 더 길고 아주 탄탄하게 알았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연관되는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총 해서 118문제를 풀 겁니다. 그 118문제를 풀어서 화법, 장문, 문법, 문학, 독서에 아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어느 부분을 들어가야겠구나 더 해야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내가 9월까지 가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9월 지나서 내가 12월까지 시험을 볼 때 이 기준으로 가야 하는 거구나 기준 잡아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6월의 고음 지금 와 시험 보고 난다면서 선생님 공부해온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한 거 나발이고 간에 지금까지 해온 건 내가 어떻게 써야 돼요? 방향을 모르는 친구들은 진짜 소중한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30분 한 강의 30분 하루에 3강씩 일주일 들으면 21강을 들어서 한 번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이거는 자기들 스타일에 맞게 매일매일 들어서 21일 안에 끝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딱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딱 딱 딱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나눠서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향 잡아서 자 가자 중간 점검 끝났으니까 출발하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 점검 9월의 고음이 들어갈 때는 9월 모평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앞에 나왔던 6월과는 또 다른 모를 최종 점검이 들어갈 텐데 중간 점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한 약점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주면서 어디로 가? 길을 알려주는 거라면 9월의 고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압축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6월의 고음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9월 모평 보고 9월의 고음 듣고 거기서 끝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 달은 혼자 공부해야지. 그쵸? 그때는 인강을 듣는 시간도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만 계속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복습 시간으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자습서 같은 거 많이 모아놨지. 교재 같은 거 컬렉션으로 쫙 모아놨지. 오케이 잘했어. 잘했는데 이제 그거는 시험장에 못 가지고 그거 못 들고 가요. 그쵸? 국어만 해도 몇십 권이 나올 텐데 그잖아요. 그치? 그거 못 들고 가요. 거기서 나와있는 문제점들 또는 여러분들이 틀렀던 부분들 약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달랑 그래서 자기들의 약점들을 한 권에 모아라 얘들아. 알았죠? 반드시 손글씨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손글씨 정리로부터 자기만의 자습서를 만들어서요. 나머지 남아있는 나중에 하고 여태껏 풀어놨던 것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는 시간이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돼. 알았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때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정리하는 부분들 만들어 만들어서 그거 선생님이 지금 만두라고 불러요. 손글씨 복습 노트를 만두라고 부르는 건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전부 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글씨 노트를 만들어라. 공부는 네가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해. 우리 모두가 다 과목이 다른데 근데 전부 다 소속사도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 분명히 공부는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더 많이 들어와야겠지 제가 이거 정리했는데 이거 뭘까요? 제가 이거 정리한 거 맞는 걸까요? 라는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마무리 탁탁 작업하고 그리고 간 다음에 시험 보러 가서 멋있게 시험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뭘 만들어냈는가 결과를 보고 서로 자축할 수 있는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근데 해야 할 건 정해져 있고요. 줄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들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없애고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흡수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부하세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커리큘럼 지금 한번 쭉 훑어봤고요.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게시판으로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공부 방향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아있는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